도화살 주막 옛날 어느 지방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박물장수가 있었습니다. 박물장수는 보따리에 화장품, 빛, 거울, 비녀, 폐물 등 여러가지 물건을 싸서 돌아다니며 파는 행상을 말했습니다. 박물장수는 눈이 높아 여태 장가도 가지 않고 혼자 살며 여기저기 장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하루는 해가 저물어서 어느 산골에 당도하였습니다. 동네에서 떨어진 곳이라 오늘 밤은 길에서 자야 되나 하며 걱정을 하는데 천만다행하게도 저기에 주막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이고 사람이 살 길이 다 있다더니 오늘 저녁 묵을 곳이 바로 앞에 있었구나. 휴 하고는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방에서 여우같이 호리하게 생긴 여자가 하나 나오더니 아래 위로 박물장수의 행색을 찬찬히 훑어보며 미소를 살짝 띄는 듯하다가 금세 태연한 척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러시지요. 방에 들어가니 그 남편이라는 차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편 병시중을 하다가 이 여인이 나왔나 보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아까 미소가 슬쩍 지나갔을까. 총장을 치를까 보아서 무섭던 차에 힘센 장정이 하나 오니까 의지가 되어서 그러나 보다 라고 박물장수는 생각했습니다. 아 바깥 어른이 위중하신가 보지요. 네. 오늘만 내일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 팔 청춘에 혼자 살아야 될 몹쓸 팔자인가 봅니다. 아무려면 끄리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설마 돌아가신? 아이고 이 말은 취소합니다. 아니요요. 현실이 그러는데요 뭐. 하루 내내 걸으셔서 고단하실 텐데 입방에 가서 주무시지요. 저는 이 병자를 시중, 아니 임종을 보겠나이다. 아이고 임종을 혼자서요. 박물장수는 여인의 미모에 반해 한방에서 밤을 보내고 싶은 흑심이 생겼습니다. 혼자지 누가 또 있겠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유별한데 여하튼 입방에 가서 주무십시오. 이리하여 박물장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입방에 가서 누웠습니다. 마음이 뒤숭숭하여 잠도 오지 않고 잠옷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스르르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랫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랫방에서 여인의 곡성 소리가 났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자가 드디어 죽은 모양이구나. 박물장수는 얼른 아랫방으로 갔습니다. 자, 염을 해야죠. 얼른 묻어야죠. 네, 그런데 방금까지 살아있던 우리 남군이니까 염을 하더라도 매매 묶지 마시고 느슨하게 살살 묶어주세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요. 아, 그러지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꼭 묶는다고 아파하겠어요? 그래도 제발 살았을 때 같이 살살 다루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은혜를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게요. 뭐 이 산 중에 특별히 보답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아, 뭐 별말씀을요. 그런데 저것이 무엇입니까? 네, 술입니다. 동동주를 해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주막이니까요. 그이도 살았을 때 술을 좋아했지요. 자, 내가 이 송장을 치고 가자면 우선 한 사발을 들이켜야겠으니 술 한 바가지를 주십시오. 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이 여인이 내 건강까지 생각하는 걸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가 보군. 그리하여 밤에 여자가 횃불을 들고서 앞장을 서고 박물장수는 지게에 송장을 지고 뒤를 따랐습니다. 하루 저녁 신세를 지르다가 남의 서방 송장을 치운구나. 그래도 잘 말하면 저 여자는 나의 것이 되지. 이런 행제가 어디 또 생기겠어. 그렇게 생각하니 송장이 무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바다가 보이는 산빗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이 없군요. 밤도 깊었으니 어쩌겠어요. 그냥 묻어야지요. 여인은 무덤 자리로 보아두었다며 땅을 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함께 송장을 들고 무덤에 막 넣으려는 찰나 갑자기 송장이 발로 냅다이 박물장수를 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박물장수는 그만 복장을 세게 차이고는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빛 탈길이니까 떼굴떼굴 굴러 낭떠러지에 이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밑에는 시퍼런 어둠 속의 바다였습니다. 앗 시시시시시 이놈아 우리 부부한테 어서 왔지 내가 죽은 줄 알고 우리가 시에게 욕심을 냈지 그러니까 살살 묶으라고 한 것이다 돈하고 박물하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너는 바다 속의 풍덩이구나 오늘 저녁 수지가 아잔네드려 안그러워 여보? 그래요? 당신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송장인 척 아주 가장을 잘하네요 호호호 그래 부부는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아야 산다니까 이 바다에 떨어진 박물장수야 내 땅곳에서 은근짤을 보이는 여자를 조심했어야지 히히히 어서 집으로 가서 돈을 헤아려요 네 한편 이 박물장수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천만다행으로 칙넝쿨에 걸려서 이것이나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붙잡고 있는데 배 하나가 밑으로 지나가기에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살려주세요 박물장수는 기운이 다 떨어져가며 배가 다가오자 손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배에 떨어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박물장수는 드디어 살아서 집에 왔고 그만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다음날 동생이 문병을 왔습니다 형님 어찌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제 죽을 고비를 겪다 살아와서 이렇게 늙어버렸다 박물장수는 동생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나쁜 인간들이 다 있나 그 다음날 바로 동생은 박물장수가 되어 그 산골 주막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하고 여자의 야릇단 미소어린 영접을 받으며 또 죽은 남편 송장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 미모와 미소로 남자들을 홀렸구나 금방까지 살았던 우리 남군이니까 살살 묶어주세요 그러시면 어떻게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 신세야 그 누가 나를 거두어줄고 제발 살살 묶어주시오 연기도 잘하는구나 네 그러지요 그러면서 동생은 꽉꽉 묶어버렸습니다 단단히 요지부동하게 묶었습니다 이만하면 죽을만 하겠지 남편은 얼굴이 점점 붉어지며 애써 죽은 척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고장은 이것을 살살 묶는다고 합니다 저기 저 술 봉동주 좀 넣읍시다 동생은 술을 한바가지 마시고는 이제 술도 마셨으니 묻으러 갑시다 주막집 여인이 앞장을 서서 비탈길래 올라왔습니다 이 밤중에 힘들게 묻을 것이 뭐가 있겠소 그냥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하고는 정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소식이 되어서 빌었습니다 내 인연 너도 저승길로 가거라 하며 동생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여인을 세게 밀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비명을 지르고 13년 바다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 주막 곳간에 가서 형이 두고 간 보따리와 그동안 당했던 낙은애들의 물건들도 모두 가져 나온 후 그 주막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형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낯선 여자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두 형제는 가져온 물건들을 나눠갖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서둘만 흥아저씨가 윤ongo 서둘만 gn 삶 明 날 설정 6 Night lif яж